안녕하세요 유튜버 패킹아와입니다. 오늘 강서구 마곡 문화의 거리 5월 버스킹 프로젝트에 나왔는데요. 여기는 신나는 거리입니다. 발산역에서 1번 출구로 나와서 150m 정도 오면 이런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오늘 포시즌 컴퍼니 이주환님이 마술도 하고요. 그리고 이 뒤에서는 이렇게 판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쭉 보여드리면서 어떤 것들이 있나 강서구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라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이 인스타 강서구 언더블 오피스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행사 많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마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챗을 세고 앞을 봤을 때 남자친구들 멋있는 포즈, 여자친구들 예쁜 포즈를 취해주는 한 친구. 엄마 보자 엄마 저 엄마 엄마 보고 스마일을 할까요? 스마일 쭉 올리자. 조그만 거 하고 이렇게 호응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거 하고 싶었거든요. 네. 아 이렇게 해드렸어요. 아 이쪽 안 보이시죠? 그냥 아 신기하구나 하고 와 해주시면 돼요. 자. 빨강. 검정. 검정, 검정,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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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빨강. 고. 고, 고. 그러면은. 빨강. 검정. 빨강. 안 바꿨다. 안 바꿨다. 감사합니다. 동물풍선 만들어줄 건데 고향 안에 동물풍선 뭐가 있어요? 강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문클문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윤이라고 하고요. 저희 강서문클문클이 매주 토요일 발산역 1번 출구에서 아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트마켓과 버스킹을 준비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혹시 강서문클이 궁금하시면 인터넷에서 강서문클문클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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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불쇼. 네 불쇼 보셨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인들이 좋아하는 이런 행사들이 강서구에는 엄청 많습니다. 오늘은 신나는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매직쇼를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즐거웠죠. 여러분들도 막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인스타에 오셔서 강서구 언더머 오피스에 오셔서 여러분들도 많은 행사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피킬마마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한 그날까지 피킬마마가 빵.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